안녕하세요 이진성입니다. 제주국제공항입니다. 오늘 부산 콘서트 있는 날이라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. 저는 지금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중이라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. 지금 날씨가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. 제주도가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르고 지금 아직 제주에 있을 날이 한 2주 정도 더 남았거든요. 실제 살아보는 거는 많이 다릅니다. 많이 다르고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우선은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집에 빨리 가고 싶다. 저는 지금 국내선을 타야 되는데 왜 국제선 출발에 와 있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도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이니만큼 제주에서 딱히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. 차에서 한 시간씩 하고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해온 시간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되살려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주에서 열심히 또 새 앨범을 만들었어요. 미리 작업을 해놓은 거고 서울에서 그렇죠. 제주 와서 후반 작업이랑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또 금방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탈 거고요.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공연장으로 뿅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저는 부산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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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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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차는 오픈카로 모시겠습니다. 오늘 차는 어디있습니까? 저 뚜껑 열립니까? 차 뚜껑 좀 열어주세요. 뚜껑 열려요? 안 열려요. 열리게 생겼는데? 안녕하세요. 우리 부산 오픈카 주인. 준희 형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1일 매니저입니다. 어디로 모실까요? 샵으로 가실 수 있어요. 물로 여는 거야. 이건데 지금 열면 안 돼? 40km에서 열리게. 열린다 열린다. 오우. 무조건 나갔어. 괜찮네요. 이러고 가자. 와우. 이야우. 오픈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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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차가 열렸어. 아 창피해. 뚜껑 열렸어. 뚜껑 열렸어. 진짜 진짜 열렸네. 뭐가 창피해요. 좋네. 아 이게 오픈카 타면 이런 느낌이구나. 좋다. 이거 왜 닦고 다니세요? 이야우. 이야 좋다. 진짜 좋네요. 아 이거. 백수 언니 오픈카 하는데 장만하세요 빨리. 어 그럴까 장만 안 하세요. 죽이는데 이거? 예 지금 여기 수영구 왔고요. 이제 미용실. 예 저희 이제 사랑하는 후배. 기태 씨의 와이프 아내분이 하는 미용실에서 오늘 헤어메이크업을 하러 왔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아 켜고 가. 예. 아 예. 안녕하세요. 어휴 깜짝아. 안녕. 반갑습니다. 아휴. 아휴. 우리 순순이 기태 씨의 어 부인 되시는 부인이 좀 이상하네. 제수 씨 되시는 뭐라고 입어야 돼요? 저의 살롱리브레인 거예요. 살롱리브레. 네 여기 헤어 메이크업을 굉장히 잘합니다. 여러분 여기서 하세요. 여기가 경성대 앞에 있는 구경대. 아는 척 한 번 했다가 틀렸네. 같은. 발라더 가수인데 왜 발차기 연습을 해요? 발이 잘 올라가야 돼. 근육이 잘 올라가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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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지겠다 와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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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이곡 오라고 목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 그대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겨울 같은 시간이 와도 꽃은 걷지 않겠다 나 이제야 이제야 숨을 쉰다 너와 한없이 춥기만 했던 어둡던 지난 밤들은 오늘을 위한 시련이었다 그쳐진 내 맘이 길을 잃어도 아픈 시간이 와도 그대와 함께 걷겠다 내 전부를 걷겠다 그대와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 그대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겨울 같은 시간이 와도 꽃은 꺾지 않겠다 나 이제야 이제야 꿈을 꾼다 너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쿠베 가수 순순입니다 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콘서트 최초 지금 컨디셔닝 야 이거 사실 이런 거 많이 가수 대신 안 하거든요 몰라서 성대 근육이나 피로도가 좀 있을 때 활성도도 좀 높여주고 컨디셔닝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오고 있나요? 열감 있나요? 열감 있습니다 때 안 나오죠? 아 이건 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 오늘 콘텐츠 많이 나오네 이 옷은 정말 어디서 팔아요? 와이샤스 이건 좋다 와이샤스 안에 입는 건데 저는 겉에 입고 다녀요 공연시간 30초죠 어떤가요 심정? 떨리는데요 오랜만에 너무 공연을 오랜만에 해요 한 달 쉬었다 하니까 엄청 떨려요 엔지아 엔지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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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IIIIIIIII ㅎ 이옹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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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름다운 내 사랑 아름다운 내 사랑 하나 둘 셋 이제 한 장 더 찌울게 하나 둘 셋 감히 난 후회도 못한다 네가 그리워도 죽도록 그리워도 입술로 소리낼 수 없는 난 네 추억에게 구별하듯이 그리움 얻어내 그 속에 산다 아름다운 내 사랑